불쏘 자체가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영유아들은 양치질 후 치약을 뱉어내는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. 불쏘가 우리 치아 건강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삼키게 되면 배탈이나 구토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어린아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무불쏘 치약은 자연유래 성분인 자일리톨, 유기농 알로에 베라 파우더, 식물성 글리세린, 이산화규소, 벤조산 나트륨, 솔비톨 등 꼼꼼하게 엄선한 유기농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치태 제거 및 충치 발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감사합니다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